6.13 선거 안녕하십니까 6.13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후보자 중에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후보자 상품 설명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거철만 되면 많은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본혹스러워하는 경우를 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해창 전 법무부 장관과 이민배 전 국회의원이 붙어서 정해창 씨가 졌습니다 그때 제가 상품이 너무 좋아서 졌다고 우스갯소리를 하였더니 웃으면서 공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선거란 불합리한 과정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람이 당선되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리스에서는 지도자를 추첨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뽑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엘리트 ELITE라는 말과 선거, ELECTION이 비슷한 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고기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것을 사자성어로 양두구역이라고 하죠 후보자들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 유권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김천은 거꾸로 가는 시대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후보자를 바라보는 기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 취약이니 시비거리가 아님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첫째는 후보자의 과거를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중앙선관이도 좋고 나중에 선거 공부를 참고해도 알만한 사항은 다 나와 있어 정가 같은 거 이런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수신재가는 되어 있는 사람인가 선거 때가 되면 헛소문을 까발리고 다니는 사람들 소리만 듣고 믿지 말고 이런 저런 소리를 비교해서 내용을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한 사람인가 이번 선거에 떨어져도 남한테 손벌리로 가지 않을 정도는 되는가 생계를 위하여 시원이 되어야 하고 시장이 되어야 한다면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넷째, 평소에 감투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가 머리보다 큰 감투를 써서 주위에 웃음거리가 된 적은 없는가 감투는 좋아서 써놓고 자기 돈 하나도 쓰지 않고 남의 돈으로 임심 쓰는 사람은 아닌가 무슨 무슨 회장직 자리에 앉아서 사리사욕 채우기 위하여 눈이 벌건 사람은 아닌가 다섯 번째는 인연과 관련도 별로 없는 유명 정치인과 연예인들과 함께 사진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가 과대포장하기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사진짓기를 강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끼리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과모술서를 써서 악재를 호재로 만드는 인물은 아닌가 이건 참 고수들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선거전에서는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각 선거 캠프에서 참모들이 알아서 잘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돈을 받았다 또 상대방은 준 적이 없다 등 이런 말들이 오가지 않는 준법선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후보들자 간에 서로 원수지는 일 없이 원만하게 치루어지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